정뚜껑 챌린지 종국아 정뚜껑 챌린지 한 번 해라 내 먼저 간다 야 카강님한테 사과해라 야 카강님 정뚜껑 정뚜껑 사과해라 진짜 자 감독님한테 사과해라 2번 사자 야 이 번 사자 나 지금 안 해서 전정부 박지민 실패했으니까 네가 돌아라 이거 나중에 올립니다 김이야 네가 돌아라 나도 될까? coś 좋아 이렇게 높게 들거야? 확인 realizar uthn'ti 야 워잉! 워어어어! 비! 워어어어! 워어어어!!! 워어어어어!!! 와! 야, 했어! 오! 멋있다! 오~~ 3번 선수! 2, 3, 0 오케이요! 3, 2, 1 5, 4, 5, 5, 5, 5, 6, 6, 7, 8, 8, 9, 9, 10, 11, 12, 12, 134 124 곱하기 8은? 24 곱하기 8 잠시만, 24 곱하기 4 말하는 거 아니지? 192. 아니지. 곱하기 8이라 했잖아요. 그래서 32에 8, 26, 100, 190이네. 아 그냥 물고 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, 이거 봐. 아 이게, 이게 불을 주먹고. 돈을 막고 와. 아기들은. 아, 그래. 나 말아야 돼. 이거 이제 한다. 아니, 하는 거니까 말이야. 아 이리 와야. 아이스. 맞이. 왜 이렇게 얼마나 어딨어. 이거. 이리와! 이리와 있어! 아 안할게요 안할게요 기다려 아 진짜 안할게요 진심으로 방탄의 전국입니다 방탄 저거 아 놀러가셨어요 와 빅스 추월하나요 자 라빈 아 빅스가 방탄 쪽으로 추월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자 선도는 방탄의 건국이고요 자 끝까지 맞은다 강렬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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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패